최근 들어 자동차 생산에 꼭 필요한 반도체 부족 사태에 중고차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가까지 치솟으면서 자동차 리스 반환을 앞둔 리스 차들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GM사를 빌 때 니싼과 인피니티 등이 리스 차 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혼다, 에큐라 역시 리스가 만료된 차량을 반드시 자사 딜러에 반환하도록 그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혼다 측은 변경된 규정을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요다 차량 역시 이 같은 내용의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드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3자의 리스 반환을 불허해 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인한 신차와 중고차 매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매물 확보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수많은 리스 차량 운전자들이 리스 차를 해당 브랜드 딜러에 반환하지 않고 카바나나, 브룸, 카멕스 등 타업체의 판매에 그 차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업체들이 이처럼 제3자 판매를 불허하게 된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리스 차를 해당 브랜드 딜러를 통해 구매를 한 뒤 타업체에 재판매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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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